95년 12월 14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분신은 94년 12월 4일 날인데 열흘 만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고 나니까 부모는 누구나 먼저 간 자식 빨리 있기를 원해요 뭐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학생운동권에서 장애를 좀 밀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왔어요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일주일 정도만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나도 동화가 됐습니다 나도 동의하게 됐어요 우리 인권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최후수단으로 분신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유가협이 설립 목적은 권위진 정권에서 민족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그 부모들이 모여서 자식이 못다 한 일을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저희는 우리 자식들이 죽고 나서 가족들은 그 당시 정권에서는 불손문자의 집안으로 낙인을 찍혀서 경찰 정무원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 친체들도 내 형제들도 와서 말려요 죽은 자식 그런다고 살아나느냐 그만하라고 말릴 때 그러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데가 없어요 해봐야 손해만 보는데 왜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 이럴 때 난 유가협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같은 처지에 똑같은 일을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마음 털어놓고 말할 수 있고 같이 행동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민주화에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모든 운동들이 집회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거리만 나오면 무조건 위법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서 앞에 서 있으면 일단 우리 부모들부터 제거를 해야만이 그 뒷사람들을 제거하잖아요 유가협 부모들은 자식도 죽였는데 내 가족도 죽였는데 나 죽어도 좋다 하고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을 되찾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민중을 탄압하고 고문하던 그 중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지금 되찾은 것입니다 상당의 조기 제거 제거 전기 산압 자 사람들 소liga 자 회